해먹 해먹을 펼치고 앉아 두 팔을 해먹 사이 뒤로 보내 두 손으로 해먹을 잡아줍니다. 두 발을 해먹 안에 넣고 발로 해먹을 누르면서 바르게 일어납니다. 오른 발을 해먹 앞으로 보내고 왼발을 왼쪽으로 밀어내 해먹 위에 앉아줍니다. 왼손으로 왼 해먹 뒤쪽 끝자락을 찾아 왼 해먹을 밖에서 앞으로 가져와 오른손으로 가져온 왼 해먹의 끝자락을 잡아줍니다. 왼손을 해먹 뒤로 가져와 왼손으로 왼 해먹 끝자락과 오른 해먹을 같이 잡아줍니다. 오른손으로 오른발을 잡아주면서 잠시 머물러 주셔도 좋습니다. 오른손으로 오른 해먹을 잡고 왼 다리를 들어 올려 왼손으로 펼친 해먹 뒤에서 앞으로 오른발을 넣어줍니다. 두 손으로 오른 해먹을 잡고 왼 다리를 들어 올려 해먹 사이 뒤에서 앞으로 보내 오른 해먹에 왼발을 걸어줍니다. 두 다리를 길게 뻗어내 상체를 뒤로 누워 나비 커튼을 만들어줍니다. 자세에서 빠져나올 때에는 두 손으로 오른 해먹을 잡아줍니다. 왼 다리를 해먹 사이 뒤로 보내 아래로 내려줍니다. 오른 다리를 해먹 밖으로 빼주고 오른 발을 왼발이 있는 해먹 안에 넣어주면서 해먹에 앉아 파스치모타나 자세에서 마무리합니다.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